자 여러분들 퍼스트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앳퍼스트입니다 앳퍼스트 일단 영영사전을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캠리츠 딕셔너리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첫번째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at first I thought he was joking but then I realized he meant it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he was joking 걔가 장난하는 거라고 했는데 조킹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then I realized 근데 딱 보니까 he meant it 정말 걔가 진지하게 말했던 거예요 자 신기한 거는요 at first가 나오고 뒤에 보면 벗이 나왔죠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얘가 진짜더라구요 자 그 다음에 at first exercising seemed like an obligation 자 운동은요 seeming like an obligation 꼭 해야 되는 어떤 obligation이라고 느꼈습니다 but now I really enjoy it 하지만 맨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first라는 것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자 맨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바뀌었다라는 느낌 바뀐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뭐했지만 이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지금 이 여자가 breastfeeding 자 그 모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does it hurt? 야 아프냐? 그쵸 아이가 이제 엄마 젖꼭씨 빨고 있으니까 does it hurt? 하니까 it did at first 맨 처음엔 그래서 but not anymore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at first 처음에는 근데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벗이라는 게 나왔고 but not anymore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말 찐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쵸 공부를 잘하는데 약간 사회성이 없는 애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여자한테 어떻게 마이크 오는지 자 그와 같은 클래스를 듣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실전에 나간 거죠 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the guys are hesitant at first 맨 처음에는요 hesitant 되게 이제 약간 망설였죠 말 거는 거 망설이고 이제 했지만 I need to come in with a little bit more energy 자 지금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I need to come in with a little bit more energy 에너지를 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but 하지만 여기 at first 하고 버시 나왔죠 but with more pep talks pep talks라는 것은 뭐냐면요 약간 응원해주는 말 격려의 말 같은 거 있죠 그쵸? 너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런 거에 pep talks라고 하는데요 with more pep talks and some liquid courage liquid courage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평소 때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술을 딱 마시면요 어 갑자기 용기가 생기잖아 그걸 liquid courage라고 합니다 And the guys loosen up 자 loosen up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렉스 하는 거죠 여자애들한테 말 걸고 할 때도 되게 자신 있게 편안하게 하는 거죠 loosen up 아시겠죠 아 그래서 at first 처음에는 뭐뭐이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in the first plac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영사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Why did you agree to meet her in the first place? 야 너 왜 동의했니? To meet her in the first place? 너 in the first place에 왜 그녀를 만나는 걸 동의했어? 상대방한테 약간 추궁하는 것 같죠? 너 왜 동의했어? 맨 처음에 어 그녀를 만난다는 거 왜? 맨 처음에 왜 동의했니? 이 정도의 느낌이죠? We should never have agreed to let him borrow the money in the first place 지금 상황을 봤을 때 should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never가 나왔고 have a pp가 나왔습니다 should 다음에 have a pp가 나왔으면요 과거에는 후회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그쵸? 그래서 should never have agreed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마 어그리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때요?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돈을 걔가 떼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죠? We should never have agreed to let him borrow the money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걔가 돈을 빌려가게 하면 안 됐었어 애초에 걔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안 됐어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in the first place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in the first place라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해석하면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in the first place보다 애초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hy did you shut me out in the first place? I'm just curious 자, 상황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은요 자,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자, 그 뭐 저녁 식사 요청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쉽게 말하면 어때요? 얘가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얘가 저녁 목적하니까 얘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Why did you shut me out in the first place? 너 애초에 왜 나를 shut me out 했어? 왜 내가 너하고 저녁 목적일 때 왜 shut me out 왜 했어? I'm just curious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Why did you shut me out in the first place? I'm just curious To me, if I prevent, prevent it, I can't get the wrinkle in the first place 정말 말이죠? If I prevent, prevent it 자,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다면 prevent it I can get the wrinkle in the first place 가 나왔죠 자, get the wrinkle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이 wrinkle이 생기기 전에 아, 이건 지금 보톡스 샤드 맞는 거거든요 얘가 보톡스 맞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I can get the wrinkle in the first place 그쵸? 애초에 보톡스를 맞으면요 링클이 없는 상태에서 보톡스를 맞으면 그러면 애초에 I can get the wrinkle 어, 나는 링클 얻지 않으니까 링클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To me, if I prevent, prevent it, I can't get the wrinkle in the first place You didn't even want to move in here in the first place You didn't even want to move in here in the first place You didn't even want to move in here in the first place 너 여기 애초에 너 여기 이사 오고 싶지 않았잖아 You didn't even want to move in here in the first place 자, 이번엔 for the first tim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truly happy 라고 나왔죠 정말 내 인생에서 최초로, 정말 처음으로 I felt truly happy 정말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볼게요 The survey revealed that Survey가 보여줬습니다 상관으로 reveal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The survey revealed that 어떤 걸 보여줬어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There are more women in the workplace than men 그쵸? 일자리에 workplace는 일자리죠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것을 최초로 그 survey가 보여줬습니다 I felt happ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편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 remember getting my heart broken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17 내가 17살에 최초로 정말, 정말 처음으로 내 가슴에 상처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I remember getting my heart broken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17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아까 전에 말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스카가 어떤 행복감을 느꼈었습니다 되게 유용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보세요 We have the day to ourselves 우리는요 Have the day to ourselves 지금이요 얘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day to ourselves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 거죠?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 참고로 발음할 때 month is 하지 마세요 그냥 month 라고 하시면 됩니다 th 발음은 날료입니다 그래서 month 라고 하시면 돼요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가 나왔으니까 정말 몇 달 만에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이 있어 우리 둘만의 시간 We should take advantage of it 우리 이것을 잘 이용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We have the day to ourselves the first time in months We should take advantage of it 자, 그 다음에 firstly first of first of 요거는 덩어리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first first of first of 지금 보시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first first of first of 어때요? 이렇게 나온 고의 발사는 어때요? 다 똑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응, 똑같아요 first, first of first of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first of 무엇보다도 먼저 먼저 말이죠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f you're starting a business and you take out a loan you're a moron first of all 야, 먼저 말이지 if you're starting a business 너가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you take out a loan take out a loan 같은 경우는요 loan이라는 건 뭐예요? 대출이죠 take out a loan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 거죠 you're a moron 너가 비즈니스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어, 너가 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 you're a moron 너 stupid person이야 바보야 바보 moron 같은 경우는 바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first of all if you're starting a business and you take out a loan you're a moron first off you'll use coconut milk 요구르트 and that is going to be your base for this complete thing first off 무엇보다 먼저 you'll use coconut milk 요구르트가 나왔습니다 요구르트를 요구르트라고 하죠 자, coconut milk 요구르트를 사용할 거예요 and that is going to be your base 자, 그것이 너의 베이스다 어떤 요리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내는 부분이에요 for this complete thing 이것을 완성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first off you'll use coconut milk 요구르트 and that is going to be your base for this complete thing 자, 오늘은요 first 가 들어가는 6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at first where?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뒤에는 벗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for the first time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5년 만에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five years 하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in must 두 달 만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먼저라는 거 있죠 어, 그때 firstly first of all first of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firstly, secondly, thirdly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그거 그냥 first, second, third 하셔도 돼요 first of all second of all third of all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first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